안녕하세요. 양파의 단맛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양파요리입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하고 예쁘면서 맛있어요. 양파를 1.5cm 두께로 썰어주세요. 청양 홍고추를 얇게 어슷썰어줍니다. 부추를 2cm 길이로 썰어주세요. 홍고추와 부추는 생략 가능합니다. 팬에 버터 40g 넣고 약불로 녹여주세요. 버터가 반쯤 녹으면 양파를 올립니다. 고운 소금 한 꼬집 양파 위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5분 뒤 뒤집어줍니다. 센불로 구우면 버터가 탈 수 있으니 약한 불로 굽는 것이 포인트! 뒤집어서 고운 소금 한 꼬집 골고루 뿌려주세요. 4분 후 위에 체다 치즈, 홍고추, 부추 올리고 뚜껑 닫아 치즈 녹을 때까지 놓아둡니다. 치즈가 녹으면 오늘 요리 끝! 달콤한 양파 요리, 양파 치즈 워터구이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